여기다 쳐다먹지 먹으러 와요 여기다 쳐다먹지 먹으러 왔는데 메뉴는 도료 롸콩이 롸콩이 깻잎 고추 저기 봐봐 똥추 상추 이것을 이것은 더 많고 먹으러 왔는데 다음날은 이렇게 이마 큰데 아니 그때 여기 다 흙 넣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거 하고 저거 거기서 키우는 거 같은데, 사이즈가 사이즈는 비싼데 여기가 더 좋지 그러니까, 저기 잘 자라졌어 뿌리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막 저기 다 녹량가가 많아 여기 근데 이거 팩이랑 나 그런 적 있었는데 약 먹고 한 일주일 지나다 괜찮은데? 형님 저 약을 지금 한 달... 난 꽤 오래 갔어, 50분 안 이었으니까 어느 숟갈? 참 길어서 어느 순간 괜찮더라고요 형님 저 이거 옷 입을 때도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 왜 이렇게 막 아아아아 막 이러고 내가 그랬었다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, 한쪽 손으로 이렇게 끌어올렸어 형님 가고 있어 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어 지금 이제 원 없이... 네 어, 여기 키우기 엄청 하죠 키, 차 키, 차 키 저기 직업 있는데? 손이 있어 아, 이거 엄청 깨끗해질 때 배우고 어, 이거 아저씨 아, 어디야, 어디야 아, 뭔데 어, 어디야 ях아 아, 둘, себе 엄마 힘들어도 바뀌었는데 거기 가면 오늘 수척 갖다 갔다고 엄마 거기 한ering좀 기다려줄 때 엄마 거기 한강 boy 기다려줄 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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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 마이콜 되물 medium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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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서방이랑 나랑 술에 이렇게 막 짐 싣고 끓고 술에도 샀어. 이동용 화장실. 이동용 화장실 변기. 변기인데 이 변기 있어. 요강 요강. 요강이 아니고 실제 변기같이 생겼어. 언니 실제 약변기처럼 생겼어. 근데 밑에 다 보여지는 거야. 근데 그거를 야외에서 사람을 다 친할 수도 없으니까. 그 기도 상품을 위한 예외적인 핸드가 있어. 준비해서 준비해 드릴게요. 주방지기계. 아니 원보치야. 딱 앉아. 딱 앉아. 딱 앉아. 딱 앉아. 딱 앉아. 광자매. 광자매. 이쁘네. 막내 있잖아. 이쁘네. 이쁘네. 막내 광수인가. 광수인가. 광태. 광태인가. 쟤는 봐. 두 가지 조건이라고 그러잖아. 아, 건물 크랑 익h으로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바로 말하JI, day god